1, 2, 3! 서비커봄! 아! 안녕하세요! 서비커봄! 태국 여행 쇼핑 꿀 아이템 파트 2! 파트 2! 돌아왔습니다! 2023년 신상! 신상템! 이번 연도 초반에 터미널21에서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때는 누구나 잘 아는 흔한 아이템들이었지만 이번에는 겹치지 않게 새로운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까? 30년 살았던 우리들이 또 추천하는 다른 아이템들이 또 뭐가 있을지!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한국분들은 태국에 와있거나 태국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일텐데 어... 뜬딜뜬하죠? 나만이 알고 있는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사로는 어디로? 터미널21 나섬지점으로 갑니다! 관광객분들의 섬지 아니겠어? 그 전에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하는 쌀국수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쌀국수집 옆에 와있습니다! 쌀국수집 이름이 어떻게 되죠? 룽룽룽! 룽룽룽! 오르르ad 끓르르르르 끓르르륵 서양 분들! 한국 분들! 태국 분들! 중국 분들! 전 세계 사람들의 호평을 받은 맞아! 또 음식점이기도 하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가시죠! 순빛 1입 호! 한국하고만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사회집이 있고요! 여기는 배달 라인맥 크랩 다있고 더라하! 냄새와 스멜! 자 여깁니다 큰 지점이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 좋아합니다 오른쪽 지점 왼쪽보다 저희가 지금 가려는 이곳이 국물이 더 진했어요 그래서 완전 지민 스타일 하시러 가볼게요 여기 이제 메뉴를 보시면 우리 한국 분들은 걱정 없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음료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항상 오면 똠얌에 라즈를 시켜 먹어 근데 오늘은 여러 가지 맛 보여 드려야 되니까 저는 똠얌 나무로 M을 먹고 비빔으로 M을 먹을 겁니다 여기 토팽이 미쳤어요 그럼 나도 물이랑 비빔으로 남싸이 물로 하나 똠얌 비빔으로 드셔보세요 네네 애군우드로 한번 먹어볼게요 기훈이랑 한수가 시킨 거는 한바다 셀렉면의 밤이었잖아 저는 이번에 새롭게 끼얌이라고 우동면인데 한번 보세요 맛있습니다 메뉴판도 우리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기 전에 한국분들 한번 숙지해 주시고 오면 주문하는데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죠 네 꿀팁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 이 향이 너무 좋아 땅콩가루 이렇게 내놓은 집은 비빔 무조건 먹어야 돼 원래 여기 지나갈 때마다 보면 진짜 난리나 화석까지 서있잖아 맞아 여러분 이거 타이밀크티맛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우유 안 들어간 거죠 홈런한 맛 건강한 맛 짜라란 짜라란 다짜라란 다짜라란 нолог 하늘 짜자 짜린이 말대로 쇼핑이 되게 궁금하네 그렇지? 고기가 이렇게 두툼하게 있네 다른 고기 열매죠? 덩글덩글덩글덩글덩 네 생사 고까지? 오 잘하시네요. 이제 촉촉입니다. 그냥 다 내꺼. 다 내꺼. 잘 먹겠습니다. 잘 익혔어? 쫄깃쫄깃하면서 식감 날 그대로 살렸는데 냄새가 안 나버린다. 역시 미슐링은 이유가 있다. 복착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진짜.. 찹쾽찬. 밥 못먹는 분들은 여기 와서 배우면 되겠다. 여기, 여기! 자, 여기는 처음 먹어보는데 잔치고 소시파름 얇다. 이 집은 좀 얇은 게 특징이야. 소화 되게 잘 될 것 같아. 남은 면에 기름기가 없는 고기. 지금 한 수업 먹은 게 저희 무삼이지? 오 1avoir 대기순서는 거짓말 안해 길면 기수로 맛있다 대국에서는 인증된 곳이지 꼬이티업 똠냥셀렙 자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 cheddar 한번 한 번Jean lah 희귀한 식품 1,2,3,2 뭐 나아어? 이거 진짜 회장 박이야 씹기도 전에 맛을 의미할 수 있어 면역 왜 이렇게 쫄깃쫄깃게 되는데? 쑥 하면 같아 쑥한면 다 맛있어 맛있지? 박 kilograms 맹국물 한번 먹어봐 얼마나 진했지 먹어봐 죄송합니다 뜨겁다는걸 제가 이걸 안 했습니다 국물 진하지 진짜 국밥 국물인데 여기에 삼각, 마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와 좋아 야 끝났어 국물 내다 팔아줘 되게 자극적인데 땅콩으로 이걸 완화하시면 돼요 국물도 되게 보들보들이라서 알아요 맞아 그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 진짜 안에서 탱탱볼 같지 않았죠? 여기는 백종원 선생님도 왔다 가신 곳이야 맞아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숙주? 나 숙주인 줄 알았어 땡기 같은 땡기? 생생우동면이 땡기 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색깔이 진하냐? 나 아직 뿌름 안 한 건데 이거 주문 받으실 때 약간 리듬스파이 시작일 때 해주셨는데 좀 해주셨네 여기 이제 그만 두대로 그냥 저는 뿌려 보겠습니다 숙주 하나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건 너무 작아서요 감사합니다 이게 릇 물이 쌍크 다 넣어서 제가 줍니다 와 진짜 빨갛다 와 진짜 빨갛다 어때? 맛있지 너무 맛있어 숙주 한 번 드셔봐 난 좋아하지 숙주 숙주 진짜 맛있어 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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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수저로 터먹어야 되네 응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은 숙주하면 라면 없거든 이걸로 한번 시켜먹어도 되고 진짜 색깔은 짜리스맛이 나 다 너무 행복해 내 맛집을 알려줄 수 있어서 여기 좀 반이신 분들은 여기 무조건 한 번씩 오셨을 거야 아시고 한 번씩 오셨을 거냐 여기 코스지 그러지 여기는 국물을 약간 고추를 좀 밑간을 하신 것 같아 고추 향이 좀 달아 고추 향이 좀 달아 이것도 국내 아니다 국물 만나도 비린내 아니다 잘 튀겨 진짜 마지막에 이거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 맞아요 이게 진짜 꿀맛이네 아니게 내가 맘고 싶은 거라도 앞에서 다 해주시네 국물을 남길 수가 없어 국물을 남길 수가 없어 고기스 요구초밥 아니고요 오뎅입니다 와 겁나 크다 고기스 우리 토핑 때문에 배불러 아 맞아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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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저기가 멀다 배당필 보통 하느님께서 치히면 국물이 진짜 적게 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국물이 밑떡아져요 꽃이 있는 국물이 남으시면 그거를 라면에 한번 끓여 먹으면 돼요 진짜 맛있어요 마마 스톱까지도 여기 별점 하다오 짱 맛있어 와 원샷 해버렸네 네 언니 미강이 안 펴져 대만 가면의 타이페이에 복창국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복창이랑 되게 밝은 국수면으로 수저로 떠먹는 거가 이런 식으로 근데 국물이 덜죽해가지고 그 국창맛이 국이 국창맛이랑 살짝 있어요 여기는 좀 더 쫄깃쫄깃하고 여기는 그냥 국서로 그래서 수저로 먹어요 괜찮은 국수를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 오 마스키벌 오빠마 벨로카 바짱 가보 어? 생각해 하하하 하하하 이제 터미널 21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배불러 배가 나중에 터질 거 같아 지금 야무지게 먹고 또 쇼핑을 하더라도 그래야 돼 그죠? 그치 얼른 가보자고요 하나 둘 셋 가시죠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마 우와 이마 안녕하세요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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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두통이야 하하하 머리 아파 하하하 저 팬티 쓰거든요 팬티요? 자르바라 3층까지 올라가네요 각 층마다 여기도 테마가 있잖아. 여기 너무 애 빼어하지 않아? 귀여워. 형대급밥. 매치아이. 그리고 사면 또 잠옷 빼놓을 수 없지. 그치? 근데 잠옷에 대해서 되게 찡이잖아. 아 그치. 이거 입고 그냥 살부터 모르라고. 이거 입고 못 갔다가고 막. 하나의 패션이야. 아 여기 그거 없나? 셀러모노. 어 어디 갔어? 아 다리 가봐. 다리 가봐. 다리 가봐. 롯관 옥청 라오. 안녕하세요. 다꾸마카. 여행객 분들 오실 때 트래블 월렛. 카드를 만들고 오시면 그게 지각 같은 개념 같아. 수수료. 그리고 해외에서 결제해도 켰다 닫았다 어플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카드를 잃어버렸다. 그럼 바로 어플로 끄면 돼. 그럼 그걸로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된다는 뜻. 뉴스 보면은 가끔 가다. 카드 결제했는데 카드가 복사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갔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트래블 월렛. 만들어서 오시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죠. 꿀팁입니다. 얘 되게 화려하다. 3층은 그렇게 변하진 않았어. 화려함이 아주 그냥 끝을. 이야. 여기 진짜 세상 화려해 지금.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사이즈가 나한테 작고. 코스튬.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사모네. 핸드메이드라서. 여드름 아니야 여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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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사와디 카우. 사와디 카우. 사와디 카우. 여기 2층. 2층. 런던 졌어요 지금. 아 런던. 여기는 이제 옷 위주구나 이제. 여기는 코끼리 바지도 되게 퀄리티 써보인다. 저번에 산 것도 또 빠우 터졌잖아요. 안 터졌어. 기훈이 형이다. 기훈이 형이다. 기훈이 형이다. 기훈이 형이다. 기훈이 형. 어 K이 뭐야? KJU야. 안녕하세요. 어 여기도 이쁘다. 스테립 옷인데? 여기 괜찮은 거 같아. 여기 약간 홍대 아니야 홍대 지금? 홍대의 스팟이다. 사와디 카우. 면도 좋아요. 워싱 된 색. 이 색이 되게 마음에 들어. 빈티지스럽고. 너무 괜찮은데. 이거 50%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잘 어울리는데. 이거 프리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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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천해주신 건가요? 라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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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길이도 내 스타일인데 진짜? 어? 이런 것도 있어? 바지도. 편해 보인다 이거. 응. 카고. 요새 카고가 대세지 않습니까? 난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포인트가? 뭐요? 이 브랜드가 앞에는 되게 심플한데 뒤에가 프린팅이 딱 이렇게 있잖아. 나 이런 티셔츠가 너무 마음에 들어. 호환ㅇ이 무슨 뜻일까요? 호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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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환이요. 야. 호환. 호환은 호환이. 오. 봐봐. 오. 그니까 나도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잘 입이 너무 이쁘지 않아? 네. 신상품입니다 여기가.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 일단 킵. 리사? 네 너무 맘에 들었었지 어 나가? 이게 제일 잘 나가는거네 내가 딱 알아봐 딱니까 리사야 리사 이쁜데? 이거 전세계 어딜 가도 된다고 그렇지? 위엑스 이나라 색감도 되게 귀엽다 야 너야 너꺼야 자자자 너무 이뻐 야 귀여워 나 이런게 좋다고 자 언니가 쏜다 진짜요? 오늘 언니가 쏜다 오늘 쇼핑이다 난 이런거 멋있네 난 이런거 기운이니까 찾았나요? 삭씨 하죠 삭씨 해보르죠 삭씨 해보라고 그냥 내가 어? 어 핏 괜찮아 표시 어때요? 오 자세 나오네 펌 나는데 언니 꺼 미사이지요 제 메카 어 프리사이 언니 미사이 사이 엑 에어 언니가 쏠라 제 메카 오케이 딩사이너 펜타이 딩사 펜타이 오 저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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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요? 약간 빨간색과 함께 선글이 여기 딱 선글라스 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편집자님 여기 선글라스 딱 여기 오늘 손님들도 다 약간 비슷한 옷 취향이신거 같아 스티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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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칼룩니 어 처음에 칼룩니 어 처음에 칼룩니 어 오케이 가 이런 흰색 셔츠도 너무 이쁜데요? 어 그러네 지미스 룩이야 언니 귀여워 사이렌스 유 사이렌스 유 사이렌스 유 사이렌스 띠허 띠허이 띠허이 권티 푸트 여 참외가 띠허이 띠허이 푸트 띠허이 푸트 띠허이 푸트 여 푸트 여 막 띠허이 띠허이 저 오늘 좀 사도 되겠습니까? 네 고르십쇼 아니 이쁜거 너무 많아 손님들 되게 많이 오신다 그니까 어디 잠자리 잡으러 가세요? 포켓몬 손님이 딱 쓰고 계신데 이쁙네 잘 어울리는데? 이쁜데? 먹가 포마이 하프 비아 어린아맨 비아 아니 기우시해 오늘 플렉스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봐봐 티셔츠 같은 거 사가지고 선물용으로도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 가격이 너무 이쁘니까 이거 되게 이쁜데? 이거까지 딱 마무리 전 끝 어 아닌데 지금 6월달 프로모션 중 3,500번 이상이면 이렇게 birthday collection이라서 limited 이거 한 장 이렇게 주십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빵빵나카 본보이벤컵 오호라 오호라 아 귀엽네 귀여워 반복하고 왔습니다 오 잘 어울린다 다 진짜 되게 매력적이지 않냐? 오 잘 골랐어 이쁩니다 이쁩니다 아주 잘 어울려요 짜에 드르르릉 미씨 패션스랑 네에에에에에에 혹시 모델이세요? 마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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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뱀콩무비도 득템을 했으니 우리 구독자분도 득템하셔야 되잖아요 오케이 가시죠 자 이제 내려가 보실까요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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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방향제를 사용했거든요 얘요? 이 곰돌이로요? 바티니 바티니 근데 향 되게 좋다 여자향 같은데요? 제가 좀 달달한 향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향 방향제가 엄청 오래남아 이렇게 패키징도 너무 이뻐 우리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시겠다 오 너무 귀엽다 나라골 보타니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요요요 부츠를 한번 가볼게요 진짜 꿀템들 많아가지고 빰빰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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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츠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타이레놀이 한국에도 있는데 여기가 가격이 더 저렴하다며 저렴해서 100개씩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 음 이게 딱 100개거든? 여행용 딱 사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 145받 145받 이 야돔이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이거 말고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다 딱 갖다 놓고 잠 온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타이 라고 이 야돔은 액체야돔입니다 이 야돔 같은 경우는 허브티백으로 감싸져 있어요 이것도 좀 강이긴 한데 뭔가 좀 트윈하고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요새 태국분들도 야돔 보다는 이거를 진짜 많이 애용하시더라고요 맞아 회사원들 다 있어 맞아 피스템이에요 회사원들한테 그린 허브 오일인데 이걸 열면 안에 구슬 같은 게 있어요 아 롤러우 이렇게 발라주면 두통이나 아니면 더위 먹기 전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요 마울롯 할 때도 좋은 거예요 맞아 나 이거 하나 사볼래 그래서 한수 우리 여행 컨텐츠 같은 데 갈 때 하나 필요하겠다 진짜 그리고 인중 이런 데도 발라놔 너무 세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니 이제 계속 숨 쉴 때마다 굳이 계속 손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안에 버섯인가요? 어 이거네 징생 진짜 좋아요 어 내가 하나 사볼래 그리고 이거 안판됐네 벌써 없어졌어 어머 어머 뭐야 사진을 이렇게 딱 청구해드릴게요 딱 있는데 샤워하기 전에 세수 한번 하고 그냥 여기 발라놔 어 그 다음에 샤워하고 마지막에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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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한 이 정도 남겨 놓고 가루를 넣어서 아 타먹는 거야? 드시고 다음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아 진짜? 진짜 다음날에 그냥 장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계속 하단지에 앉아있습니다 그 정도로 디톡스가 너무 좋아요 태국이 디톡스 같으면 진짜 잘 만든대 구찌에만 있는 건가요? 세븐헤드 팝니다 아 세븐헤드 바로? 맛은 어때? 맛있어요 약간 라스베리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여기 상큼상큼한 건가요? 상큼상큼해요 프로폴리 프로폴리스도 총 3가지가 있잖아요 은색깔 있고 골드색깔 있고 좀 약재 같은 거 같아 아 까차의 향이 있는 거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골드 골드 사시면 됩니다 이거 사탕도 있잖아요 사탕 뿌리는 거는 탁탁탁 세번 뿌리는 거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탕 드셔도 됩니다 사탕도 맛있어요 진짜 좋아요 이게 요 패킹이거든요 요 흐랭이 태국 약초로 만든 약이라서 되게 괜찮습니다 진짜 태국에서 기침 많이 하시고 약국 가면 요거 많이 추천받 집에 하나씩은 꼭 있는 거예요 진짜 집에 하나씩은 있어요 여행 오시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잖아 하다보면은 취했을 때 이거만 한 게 없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 인어라고 이게 소화제거든요 여러분 물 조금에 이거를 하나 딱 파서 바로 뽀글뽀글 바로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직빵입니다 콜라보다 더 좋고 소다보다 더 좋아요 진짜 이거 하나 마시면 개운해지고 바로 이게 소화 딱 되는 느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 맛이 먼저 나왔어요 이게 오리지널 오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게 레몬 근데 저는 이걸 더 좋아합니다 이거 꼭 추천 이거 15백밖에 안 하니까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팩으로 5개씩 들어있어가지고 한국 가실 때 아니면 어디 놀러 가실 때 가방에 딱 놓고 가시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인어 입니다 인어 보통 호랑이 용고는 한국에 올리브영이도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워 칵식 칼이라고 우와 저희 엄마가 이제 가게 일 하시다 보니까 가끔씩 이래요 진짜 아파 근데 이게 아픈데 바르잖아 그 부분만 겁나 뜨거워 그리고 바로 흡수가 돼가지고 안에가 이게 아픈 곳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씻어도 여기가 더듣더듣더듣 한대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이게 강력클 제일 뜨거운 거 나 이거 진짜 처음 본다 구하기도 어려워 이거 약국에서 구하기도 어려운데 여기는 있네 아마 조금 갈릴 거 같아 왜냐면 이거는 좀 시원한 느낌? 근데 이거는 뜨거워가지구 아픈데 뜨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그럴려나? 그렇지 한국 겨울 때 신선히 싫을 때 관절 아프고 하실 때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버님 한국 가셨는데 이거 한 5통 들어가셨거든요 리비아 맨 크림이네 한국 분들은 없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태국 남성분들 이거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 썼는데 트러블나고 그러면 바로 중단하세요 사람 피보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써봐야 돼 나는 이거 굉장히 잘 맞았거든 아주 꿀 오케이 꿀템입니다 이거 혹시 이 브랜드 아실려나 몰라 와 이거 죽지 이거 거의 냉동창거지 이거 파우더인데 뜨거운 더운 나라에 이거 하나 하시면 진짜 시원해져요 진짜 미쳐 스프레인 스프레인 스프레이오 거의 뭐 화상 입는 정도로 시원해진네 이렇게 딱 휴대용도 있는데 이거 진짜 시원해요 진짜 쿨 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 그리고 하는 김에 여기서 다 해드릴게요 제가 여자분들 제 지인이 태국 놀러오면 꼭 사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리대입니다 쿨링 생리대인데 이게 한국에는 없나봐 쿨링? 어 팬티 이거 신세계야 여자분들 이거는 진짜 쿨타임이라서 잘 때 막 자지러지게 자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유용해 제가 잘 쓰는 브랜드가 이거 소피 소피 소피랑 롤리에 이렇게 좋아합니다 두 가지 남자분들 죽습니다 땀 많이 흘렸어 그냥 바로 화장실 들어가 그냥 바로 그만 3X 그러니까 3X 그냥 강력해 보이지 기분이 바로 좋았지 남성분들 열 많이 나면 근데 탈부 금방 온단 말이야 이런 거 써줘야 돼 진정 진정하게 오늘 꿀탱 많이 알려드리는데 우리? 아 이거 너무 다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 알려주는데 네 자 이제 고멘 마켓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아 괘시자 괘시자 롤레인이라는 제품이고 원래 제가 이 롤레인 제품의 이런 트리트먼트를 쓰거든요? 자 이거는 컬러용 이거는 손상몽 여기 거 좋아요 이 냄새가 맞아요 손상몽 어 맞아요 맞아요 손상몽 냄새 이거 괜찮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이런 선실크 많이 쓰셨잖아 제가 한번 태국 브랜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치 이게 태국 브랜드가 맞긴 맞겠죠? 롤레인이에요? 롤레인 그만큼 가격 차이가 이게 지금 많이 비싸잖아 이게 훨씬 더 싼데 123밥 이거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 저는 무조건 머리 떡지면 안 씁니다 그 제품 근데 여기 제품은 진짜 좋았어요 저희도 하나 삽시다 이거 네 굉장히 싸요 네 쿨샴푸와 바디쿨 이거 같이 쓰면 그냥 냉동 거야 아우 그냥 이건만 해주세요 따뚱 어머님들의 선물 그 마담 기능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어? 이거 아닌가요? 이거 같은데 마담 해? 마담 해 어 이거 이거 같은데? 이거네 이거네 이모님 이거네 태국분들 다 아시겠지? 그치? 태국 브랜드라서 섬유 유엔제 브랜드긴 한데 이거 옷걸이에 딱 걸어놓는 거거든? 차 아니면 에어컨 아니면 화장실에 딱 걸어놓는 거야 검사샴푸가 이거 향 되게 좋아 아 그래? 나 예전에 이거 섬유 유엔제로 엄청 많이 썼어 태국에서 파는 이런 향 제품들은 진짜 한국에 비교하면 안 될 정도로 세다고 생각하면 돼 응 진짜 세 근데 이런 거는 가벼우니까 좀 몇 개 사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12주 아 12주? 12주간 향 지속된다는데? 미쳤네 여러분 제가 또 오완띵 광인 거 아시죠? 이거 추천해주고 싶었어 너무 이게 여기 안에 이렇게 소분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3인 1이라고 이 초콜릿 우유 국물 그런 건가? 닭냅플 딱 그냥 물에 타먹으면 되는데 진짜 맛있어 이거는 우리 한국 주자보다 꼭 장바구니에 넣으세요 이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오완띵 너 태국은 소스 해나가지 않습니까? 치킨 소스거든? 내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야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감자튀김에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고 치킨은 뭐 말해 뭐해 야 편리하게 튜브형으로도 나왔어 이거는 딱 가져가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브랜드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찜까이 저한테 숙기 소스 추천해달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 판타이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랑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없거든요 챔프라고 그것도 너무 맛있어 베덱손분이라는 시푸드 소스인데 이게 보쌈이나 고기류에 같이 곁들여지시면 엄청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추천드립니다 맥기 썻 맥기 이거는 와 막 입맛 없으시다 이건 우리 자취생분들 그 계란 후라이에 톡톡톡 해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좋아요 이것도 집에 없으면 안 되나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거 썻 맥기 자 이거 판타이 소스 여기 치킨 소스 진짜 맛있습니다 오 비주얼 신기한 비주얼 나왔죠 지금 우와 망고가 통째로? 이거 잘못됐는데? 계속 먹게 되는데 이거? 엄청 달 거 같아 달달할 거 같아 딱 좋아 음 어우 차랑 우와 진짜 맛있어 망고 맛있는 간식 한 끼 딱 먹은 것 같아 썻판스 갓 능라이플라스 저는 이거는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레이시아의 코카리 스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탄산 좀 있어 싸해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계속 드시더라 냉자국에 막 싸워놓고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그래? 난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 이거 한번 먹어봤어? 이거 국민 음료수야 내가 의외로 이런 음료수를 많이 안 먹어본 것 같아 엠로이하시면 냄새나는데? 수영장 물 먹는 느낌 락스 물이요? 수영장 물 가끔 먹으면 맛있잖아요 처음 먹기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게 좀 뭔가 깊은 향이 있어 근데 이게 노란색이면 안 될 맛인데 뭔가 맛이 이게 노란색이랑 안 어울려요 푸릉듬 그알레 맞네 스포츠하고 먹는 그런 거지 이거 행하가지고 지치면 에너지 드링크 맞아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봤는데 냄새 좋습니다 험 험 딱 이렇게 리본 같은 거를 안에 달아서 옷장에 걸어놓으면 오래간다고 이거 12주나 간댔어 회도 안 나가니까 딱 사기 너무 좋고 돼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사봤습니다 양이 해져요 우와 겁나 커 이걸 계산을 하면서 직원분께 한번 여쭤봤는데 어디에 좋은 건가요? 했더니 땀냄새 몸냄새 이런 것도 조금 다운시켜주고 등드름 알러지 아 시원시원한 거였어요 아 시원한 게 스포츠하이아 사무 파에 푸와소카 파피 어 맞네 딱 피부에 좋은 약재 비누? 약초 비누입니다 한국분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나도 안 먹어봤는데 그래서 한번 먹어보여 이 브랜드가 만드는 과자가 많더라고 나 나가 고모 고모 이모? 팩킹도 되게 선물용으로 완전 태국 하잖아 그니까 오 근데 이거 코코넛 과자라고? 크리스피 코코넛 초콜렛 인컵이래 태국말로 뭐죠? 크리스피 코코넛 초콜렛 초콜렛? 인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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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어? 진짜 맛있어 음 우와 음 이거 신세계다 뭐야? 초콜렛 아세 뭐지? 금색 씌여져 있는 거 뭐지? 초콜렛 비싼 초콜렛잖아 고급 안 돼 금색 금박질 펠로로셰 처음은 그거 봐 그 맛 같아 펠로로로셰 그것보다 맛있는데 안 그렇죠? 나 이거 사갈래 다음에 진짜 이거 괜찮네 맛있다 합격 나 이거 사진 찍을까? 벤서 이거 진짜 뭔가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이거 보세요 오케이 10호 정도 우리 벤떠는 또 많이 아시잖아 쟤 벤떠 말고 이런 거 딱 태국 태국스러운 거 이거는 크런치용 이거는 첸더용이야 이거 비주얼이 심상치 않아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니야 응? 달라 어이 난 별로야 이거 요리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이거 새고서 먹었대 이거 그럼 양 같은 거에 같이 먹는 건가? 어 내가 생각한 그 짭조름함 같은 게 아니야 아뽀 오 얘는 향이 탁 나네 어 그냥 이런 향이 넣어야지 이건 약간 현실처럼 말린 거고 이거는 오 크리스피 이거다 이거 진짜 바삭다 이거 맛있다 음 같은 맛 아니? 바삭바삭한 거라서 음 다야 달아 이거지 하나는 바삭바삭한 거 응 그리고 하나는 호빗조빗한 거 오 그래 우리가 원하는 오줌마는 이거지 개인적으로 이거야 알어? 너무 맛있다 술 한 줄 캐고 올 거 같아 이런 맥주 한 줄 해 이러면 이런 거 잘 안 돼 이런 거 내가 보기엔 이거 차기의 맛있습니다 뜬다 뜬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역시 지민이가 보는 눈이 있어 이거 진짜 괜찮네 어 우리 두리안 편 보시면 두리안 못 먹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태국 분들도 근데 두리안 과자는 누구나 남녀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 저도 두리안 과자는 먹습니다 이게 진짜 두리안으로 만든 거지?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 중독성 강해 어 맛있어 끊기질 않아 야 이 제품 맛있다 이 제품 맛있어 저희처럼 똑같은 거 사도 되는데 다른 또 맛있는 두리안 칩 아신다 태국 구독자분들 추천해주세요 끝내야지 아하 왔다 나 이거 중독돼서 하나 다 먹었어 하루만 해 계속 끄는 거 진짜 맛있어 치즈맛 진짜 맛있어 하나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안에 다 치즈인데 느끼하지도 않아 계속 땡기는 맛이야 이거 말해봐 안해줬지 어 지금 나지 치즈형 랍터뚜이 맛있다 맛있다 어느 나라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주변에 보이시면 꼭 사세요 애들도 너무 좋아할 거고 중독성 쩝니다 이건 진짜 내가 맨 처음에 태국 와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안 드셔보니까 이거 꼭 드셔봐야 돼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난 이게 제일 얇은 거 나도 이거야 recipient 너무 좋아 이건 이거 빨간 거 이게 두퉁하고 스윙칩 같은 느낌 바베티 맛에 매콤한 거 알 수 있다 근데 알지 이런 거 빨리 먹으면 2000자가 끝까지는 거 알지 내가 이름 카라무쪼 카라무쪼 우리 진짜 한국 분들은 이거 꼭 드시면 보시면 한번 Paula 같이 드셔보세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들 소개 끝 끝 벌써 해가 젖어 7시 반이야 몇 시간을 여기 있어서 있었던거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오늘 알려드렸던 제품들과 먹을거리라든지 약부터 해가지고 다 돌아보면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물건이 있으시면 한국분들이든 태국분들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써보고 또 좋은게 있다 그러면 파트3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여행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내일 안전하게 행복하게 좋은 여행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저희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인데 찾아뵐게요 모두들 안녕! 행복한 여행 되세요! 행복한 밤 되세요!